나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지만 너의 마음 만질 수 있는 분이 오늘도 내 마음을 만져주셔 바라봐도 보이지 않는 내 모습 하나님 그분은 이미 너와 나를 완전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여 오직 성령 안에서 애와 평강과 일하기라 바라봐도 보이지 않는 내 모습 하나님 그분은 이미 너와 나를 완전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여 오직 성령 안에서 애와 평강과 일하기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여 오직 성령 안에서 애와 평강과 일하기라 지금 너는 이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전하기 위해 이 시간을 겪어야 할 거야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사랑을 내가 알기 원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여 오직 성령 안에서 애와 평강과 일하기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여 오직 성령 안에서 애와 평강과 일하기라 하나님의 나라